안녕하세요 삐딱시성 공간부장 권대현입니다 오늘은 천공해섬 1-6 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난이도는 어차피 1-4 1-5 를 깨시면 1-6 은 당연히 거의 깰 수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-6 같은 경우에는 천공해섬 0원석이 더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밤탱은 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장비를 바꾸질 않았네요 그냥 수두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콜이 있으시면 추콜로 하시는게 좋습니다 왜냐면 게임을 진행하는 시간이 많이 틀립니다 좀 더 안정적이기도 하구요 수도는 계속 피가 달기 때문에 게임을 좀 진행하는데 있어서 약간 불안한 면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추콜이나 아니면 개검으로 세팅을 하나를 더 하시길 바랍니다 보이는 조금 에 돌 imperfect하니까 아 이렇게 해야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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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콜로 하시면 캐릭 교체를 하시면서 거의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. 그냥 이나 하나로 보스까지 클리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캐릭을 교체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. 그러니까 추콜이나 개검으로 하나씩 만들어놓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참여 investigación 파이팅 진짜 최대 Skill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한 것처럼 하시면 천공외선 클리어도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. 오늘 촬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